오윤이라는 세팅 Hooch 다들 이제 각자 쪽지를 찾아왔는데 다들 많이 찾으셨나요? 많이 찾았어 저는 많이 못 찾았어요 저도 4개 찾았어요 저도요? 평균적으로 4개 정도 사준 거 같아요 내가 산게 저는 제일 많이 찾았어 몇 개 찾았어요? 10개 10개요? 혼자 10개요? 사실 우리 다 섞이긴 했어 뭔가 맞아요 개인적인 줄 몰라서 다 가지고 있어서 잠깐 그럼 한번 쪽지를 열어볼까요? 어 그래 바로 열어볼까요? 오케이 레츠고 레츠고 타이틀곡 NNC 오 NNC 아 근데 우리 공식적인 이름이 영어이기 때문에 진짜 영어를 해야 돼 D 드렁크 데이즈들 정말 좋아요 R 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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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야? 네 U U 다 먹어야 돼 U got it? O got it? U got it? U got it? N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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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K K K-POP 드렁크 데이즈들 오 D 잘 넘겼다 지금까지 DROP THE BEAT 오 A A A A DROP THE BEAT A Z Z D D D E 이렇게 오 D 뭐야 마지막입니다 D 이렇게 디스패치에서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오 오 잘 넘겼다 잘 넘겼네 하나가 너무 길네 이번 드렁크 데이즈드에서 가장 좋은 가사는? 이번 앨범 컨셉이 카니발이니까 네 나를 가둔 카니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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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가둔이 제 파트니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게 그 이유가 있어 사소한 자기 파트 행복하지 아 좋았습니다 나를 가둔 카니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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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 네 저요 왼쪽에 있는 멤버에게 영수 한 편지 괜찮아 왼쪽 근데 화면에서는 이쪽이잖아 생일이니까 해줘야지 네 예약 생일 축하해요 어 참 짧고 굶네요 역시 반마디밖에 없대요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수록곡 10초 영업하기 오늘 나도 많이 탱탱해 10 10 어 네 저희 다 근데 이제 바 이제 뭐 10 뭐 다양한 곡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변환가는 제일 좋아합니다 되게 락키와 상탑스러운 사운드가 되게 상해 통쾌해지고 뭔가 진중한 마음을 이끌어 드릴 것 같습니다 땡 오 잘했네 멋있네 잘하는데요? 네 그럼 제가 한번 뽑아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번 앨범 가사로 엔진에게 고백하기 어 저는 이게 딱 기억나네요 You're not for sale 오우 오우 착 오우 엔진은 not for sale입니다 네 뽑아주세요 저인가요? 카니발 우더 카니발 OX 오우 보이시나요? 오우 더 더 성장하고 멋있어진 엔하이픈이 오우 카 카니발을 즐기러 왔습니다 오우 니 니 니키뿐만 아니라 엔하이픈 모두가 머리부터 아 발 발끝까지 멋있게 일판한 엔하이픈의 앨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와우 이번 펜스도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림? 기한 시간 30초 시작 우리 카니발을 제일 best describe 하는 그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어 가면? 아하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양말인가요? 구 아니에요 구 It's good 사니발 소멸하라 했는데 와 사니발 소멸하라 했는데 몇 시절? 세븐? 원? 넘버 원 오 예 예 넘버 원 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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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 따봉 넘버 원 응 넘버 원 넘버 원 엔진을 위한 모닝콜 영상 촬영하기 오 예 엔진 일어나세요 어 모닝콜이죠 모닝콜 깨워줄 때 깨워줄 때 다시 담배웠어요 하하하 다음 전 이번 앨범 녹음 비하인드 녹음 비하인드 타이틀곡 드렁크 데이제드가 조금 음역대가 많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운 사람도 있었는데 계속 녹음을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음역대도 높아지고 성대가 많이 성장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인간은 적응하는 동물이니까 맞아요 인간 적응하는 인간 녹음을 다 진짜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최종적으로는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어? 초성 가사를 보고 제목 마치기 세 개 있네 세 개 오케이 이영 이영 어 뭐야 깜짝이야 뭐야 이거 랩니 어쩜 내가 너를 다치게 할지 몰라 오 아 맞네 성장 파트 오 대박 대박 이거 진짜 기회가 너무 많이 모르겠다 아 잠깐만요 뭐지 이거? 괄호가 포인트인 것 같아 플릭커요? 플릭커 아 난 알겠다 2절이에요 참고로 시간 시간과 공간을 넘어오는 아 그렇네 아 얘 얘까지 예 프릭커예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네번째 음 에? 이거는 왠지 칼리발 앨범이지 않을까? 아 보다 대입 줄게요 아 이건 너무 쉽다 도요 음명 아 음명의 아 음명의 반살비 속에서 마주한 내 안의 경계성 깨루 깨루 리그 테이크입니다 와 다음 누군가요? 저입니다 오늘 TMI 오늘 TMI 오기 전에 쉬는 시간에 타코야키와 닭껍질 TMI 더 TMI 한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이게 나간 날짜가 언제쯤 모르지만 오늘 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박준성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 브릿지에이 선물은 브릿지에이 해피 브릿지에이 엔진만의 월요요정이 되기 월요요정? 약간 월요병 월요일을 힘내게 월요일날 못 제가 요즘 이제 또 물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아이컨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엔진 시작 월요일 링크 한 번 해주세요 링크 양쪽 눈으로 링크 해주세요 갑자기 팬 사인회가 됐네요 마이크 레프트 바로 금요일이 됐어요 와 금요일 룸켄데이즈 엔비 뮤빅비디오 촬영기 아닌데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약간 출근을 처음으로 약간 시간 차를 두고 했었어요 개인 씬이 많아요? 네 개인 씬이 많아서 따로 따로 출근과 퇴근을 했던 적이 있어서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맞아요 첫 입수가 첫 입구자도 있었죠 여기 이제 무를 이번 앨범에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네 네 넥스트 퀀션 엔나이 콤비의 무야호 배틀? 무야호 무야호 그게 뭐야? 무한 무야호 응모해 무한 무한 무야호 이거 계속해요 무한 무야호 무한 너무 민망하네 너무 민망하네 무야호 무야호 2 1 무야호 한국어 다시 하자 너머 너머 스팸 둘 셋 무야호 너무 힙합인데 무야호 무야호 3 2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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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데 약간 손이 약간 이렇게 돼있어 드론큰데이저 드네 무야호 아 여기서 또 홍보를 2사람이 많았네요 네 다른 멤버 성대모사하기 오 제 옆에 있는 성훈이 제발 나만 그렇겠지만 저를 그 성훈이 특징이 딱히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특징이 별로 없어 뭐 하나 해주세요 제가 그럼 따라해볼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했다고 쳐줄게요 아 저 정원이 형의 랩민을 완벽하게 쳐줄게요 아 이거 몇 번 말해 지금 일단 해봐 궁금하니까 네 네 네 네 아 이거는 성대모사가 아니라 모사 묘사 묘사야 묘사 항상 손을 이러고 있긴 해요 진짜 아 이거 뭔지 알지 근데 진짜 처음에 이거였는데 습관적으로 점점 올라가잖아 하하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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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을 위한 휴대폰 충전 해제요? 녹음하기 이게 뭐 뭐 뭐 밥 더 주세요 말 준비하잖아? 그럼 더 민망해 하나 둘 셋 안 돼 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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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안 해도 민망하네요 하하 하하 요즘 빠져있는 음식은? 오 평소에 좋아하는 거 솔직히 라면 빼고는 스테이크? 스테이크 스테이크 맛있어요 스테이크 맛있어요 엔진을 위한 휴대폰 충전 알림 알람 안 돼 더 안 돼 더 맛있게 먹겠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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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담백하네요 뭔가 드럼 데이즈에서 가장 좋아하는 안무는? 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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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기 파트 이거 있어요 네 네 치명적인 포즈 7초 5 6 7 8 1 2 3 4 1 6 7 3 2 1 뭐야 뭐야 7초였는데 7초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DT인가? 저거 끝났어요 저도 끝났구나 와 3장이나 남았어요 15초 동안 오른쪽 멤버를 영업하기 저희 옆에 오늘 많이 당하시네요 오케이 자 영업하겠습니다 영업하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N.I.P.E.C입니다 저희 앨범은 일단 보더카니발인데요 보더카니발은 이제 경계선을 넘어선 세 샐러리맨이에요 샐러리맨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멤버들 안사요 아 잠깐만요 추스리고 좀 오케이 이건 뭐예요 저희 일단 제인은 가장 좋은 점 오늘이 생일입니다 네 가장 핫한 그 중심 인물이에요 그리고 참 얼굴 보세요 옆을 보면 이 이목구비 이 또렷한 이목구비 모두가 반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콧대가 날렵하고 아주 그냥 잘생겼어요 멋있고 패션도 좋고 노래 잘합니다 생일선물 많이 받는구나 샐러리맨 사겠습니다 네? 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예요 빨리 왼쪽 눈 감고 오른손으로 볼 찌르는 게 불가능하던데 진짜인지 증명해보기 해주세요 왼쪽 눈에 감고 오른손으로 볼 찌르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가능하네요 그거 심리 테스트입니다 아 진짜요? 진짜 안 되나면서 사람이 해보는 게 심리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몸으로 표현하기 앨범입니다 하나 둘 셋 귀여워 귀여워 진짜 뮤비에서도 이런 게 나오죠? 맞아요 뮤비에서도 나옵니다 패스 레츠고 패스 이번 앨범 관련 TMI 말해주기 앨범 TMI 이번 앨범 정말 대박입니다 오 TMI 아니에요 TMI네요 네 OK NEXT Too Much Information 엔진을 위한 짤 만들기 어? 설이 없었죠 이거 알아요? 아니요 몰라요 아 뭘? 예? 아니죠? 이건 몰라요 네 뭐예요? 또 한 번 해두면 예쁘다만 해볼게요 예쁘다 예쁘다 엔하이프 좋아해요? 나도 엔하이프 좋아하는데 와 이제 뭐 자신만의 해석으로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예술의 정답은 없죠 정답은 없죠 아 실초 애교타임 3 2 1 시작 1 2 3 4 5 6 7 5 OK 선왕입니다 저 마지막 요즘 밀고 있는 개인기 보여주기 음 뭐가 있어요? 방금 생각해낸 걸 한 번 해보려고 아 방금 생각해낸 지금 울었구나 프리스타일 네 자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네 일단 이 개인기는 엄청 화나게 웃고 있다가 갑자기 정색한 다시 웃으면 안 돼? 웃음 참치예요 3초 5돼요 3초 5돼요 그리고 형사 잘하는 째려보기까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 2 아 진짜 너무 재밌어 야 너 살짝 입꼬리 야 입꼬리 찌는 꼬리인데 왜요? 대인이 맞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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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가장 많은 미션을 수행한 선우가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박수 축하해요 무슨 소감을 말해주시죠 어 일단 네 정말 행복하고요 좋네 진심인가요? 네 오늘 촬영 너무 재밌게 해서 좋았습니다 네 우승 상품이 있어요 엄청나요 진짜 오셨어요 그 상품은 디스패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 7일 동안 자기 얼굴이 있는 거예요 와우 7일 동안 일주일이요? 그래서 엔진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디스패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우승 멤버 선우의 프로필 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네 그러면 저희 이번에 컴백하는 보더카니발 앨범도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엔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엔진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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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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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